12월입니다. 오늘은 10월이죠. 이제 두 달이 채 안 남았다. 두 달이 채 안 남은 12월에 채 뭔 일이 있길래 보겠습니다. 12월쯤 국민의힘 담을지 떠날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탈당 언급한 유승민 종착지는 신당 창당? 물음표죠.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12월쯤에 떠날지 남을지 뭐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당의 변화 수의신을 위해서 제 역할 목소리를 다 낼 거고요. 그리고 12월쯤 저는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늘 열려있는 선택지고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고요. 저는 이 당에 대한 애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12월이 가면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걸 결국 느끼게 될 거고요. 네, 들으셨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 신당은 항상 열려있는 선택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과거에 그전에도 꾸준히 신당 따로 살림 차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것도 들어보고 오시죠. 신당 생각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정말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신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먹고 사는 게 이재명 대표였던 사법 리스크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근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수 정당이라는 이런 거다라는 걸 좀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신당 창당 안 합니다. 라고 호쾌하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 4월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항상 열려있는 선택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OX로 여쭤봅니다. 유승민 의원, 신당 창당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와, 이거는 전원, 여야 없이 전원 O를 꽂아주셨어요. 이상식 의원님. 우선 민주당이 최근에 큰 파도를 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또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민주당은 굉장히 안정되고 통합의 모두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반대로 국민의힘이 오히려 분열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 김기현 대표 옹호하면서 히딩크 5대 0이었는데도 교체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옹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정체된 한국 축구를 개혁하고 혁신하고 쇄신하려는 전략과 비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지금 그런 비전과 전략이 있느냐. 오로지 검찰 수사로 이재명 대표와 전 정권을 사정하려는 그런 부정적인 네거티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거. 그래서 비전이 없는 정당 이런 게 팽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신당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심평 변호사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도저히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윤신당의 에너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반대로 이준석 의원이나 유성민 대표 이런 분들 몇 분들이 또 합리적인 보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안 돼. 이렇게 판단하면 이제 반윤신당의 에너지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같이 또 더 맞물리게 되면 더 이제 분화의 가속도가 높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신당 창당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쇄신하는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신당 창당의 에너지로 발현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병민 최고님.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신당 얘기를 꺼낸 건데요. 정치 내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내에서의 지지 기반이 튼튼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역을 바탕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떤 외풍이 불더라도 그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을 무리하게 찍어서 그 사람에 대한 컷오프를 시키거나 이 사람은 죽어도 공천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과거의 공천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 보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처럼 굉장히 국민적 주목도가 높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빼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있는 지역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뛰면 되는 건데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날 경기도지사 선거에 경선에 나갔다가 그 경선조차 패했던 경험들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노원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노원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흘러나왔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번째 선택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에 국회의원이 출마했을 때처럼 오히려 나가서 그냥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는 지역 내 기반과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이 있을 건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가 특정 지역에 나가서 무소속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면 그럴 만한 지역도 그럴 가능성도 찾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선택지 하나는 지금 있게 되는 정부에 대한 비토 여론들 또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로 위신되고 있는 민주당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중간지대를 보고 비례대표 몇 석을 노리는 신당 창당의 가능성 정도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택지 정도로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전 대표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 하나 이런 눈에 띄는 대목들이 보이더라고요. 과거에는 본인의 목표는 무조건 노원병에 나가서 당선될이기 목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공천장난이 있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공천의 여부로 삼았는데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공천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노원병에서 뛰면 되는 거지 라고도 많은 사람이 언급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을 다시 바꿔서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간절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에 모든 옵션을 놓고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위한 내적 투쟁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국민의힘 내에서 무얼 해보겠다고 하는 충정보다는 어떻게든 내년 총선에서 본인들의 삶의 길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다른 변수들을 계속 놓고 고민하는 정치공학적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K눈이 부시게 님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신당 창당해도 민주당 사람들이 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 유승민, 이준석 여기에서 만들 어떤 예상이 되는 어떤 신당이라고 한다면 혹 비명계에서 일부 나와서 같이 좀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김영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내용이 있었지만 그게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통합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당이 급속하게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혁신의 방향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즉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틀은 마련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탈당하는 혹은 당을 새로 만드는 분들하고 민주당 일부 세력이 함께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오히려 문제는 선거법이 어떻게 협상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있는 선거법이 만약에 협상이 안 돼서 이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비례대표 전문정당이나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까 우리 김병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새로운 정치 수요에 맞게 우후죽순격으로도 새로운 신당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비명계가 나가서 국민의힘에 나온 이 새로운 신당 창당 멤버들이랑 손을 잡을 가능성은 좀 낫다. 지금 민주당은 좀 급속도로 안정이 잘 되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할 때 사실 유승민 의원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했는데 이 개중에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의원 계속 12월을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공교롭게 바로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정기국회 끝나는 순간이 많은 사람들한테 마지노선일 거라고 봅니다. 12월이.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12월이다. 그런 표현이라보다는 당이 이기려면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12월이다. 12월 말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반란군들을 내쫓는다는 느낌으로 저는 항상 많은 것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제가 아니라 지난 13일쯤에 한 얘기인 건데 일단 두 사람 다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두 사람 다 12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12월쯤 결정을 해서 신당 창당을 할지 보겠다. 이건 신당 창당 늘 열려 있는 것 아니겠느냐. 12월이 되면 일이 빠졌네요. 12월이 되면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총선 100일 전 마지노선 역산했을 때 12월 말 크리스마스 이후 굉장히 이거는 어제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말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이다. 며칠 안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근거가 뭘까요? 역산했을 때라고 좀 그랬어요. 원래 신당을 비롯한 정치 변화 같은 경우는 그 동력들이 뉴스를 끌어가야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10월 정도가 되는데 미리 신당 창당에 대한 가능성과 그 내용들을 띄워놓고 여기에 대한 기대에 호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짧은 기간 내에 언론의 주목들을 받지 못한 느낌이 다 빠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금태섭 신당 같은 경우일 겁니다. 금태섭 의원이 굉장히 훌륭한 자질을 갖고 또 좋은 정치 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상상력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신당을 띄운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변에 어떤 좋은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어떤 방식의 신당을 가져갈 것인데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금태섭 신당이라는 게 존재하나라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미 회의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조직, 자본, 사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마이크, 스피커로서의 기능 역할 하나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다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서면서 갈등 구도를 일으키게 된다면 결국 뉴스는 그런 갈등 구도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정치적 소비 성향이 있는 쪽을 찾아서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일 텐데 마지막 모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지난 날 바른 정당 창당과 실패에 대한 기억들을 모두가 안고 있어서 단순히 비례 몇 석을 얻겠다는 정당이 본인들의 정치 행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치, 따르고 동조할지는 전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같이 이준석, 유승민 지금 두 사람이 같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상범 전 대변인이, 유상범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절대 이준석 대표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막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두현 의원님,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이준석과는 함께 갈 수 있다. 유승민은 같이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닙니까? 갔습니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개개인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고 저는 신당 창당에 있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할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O를 꽂아주신다. 그런데 왜 O를 동그라미를 했느냐. 신당 창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 것과 하게 될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원치 않았지만 떠밀려서 하게 될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당에 원하는 자기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당에서 줄 수 있느냐. 당에서 판단할 때는 너무 큰 것을 달라고 합니다.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윤 대통령보다 당에 대한 충전이 자기가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걸 판단해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당에 들어와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 고집을 했을 때 당이 과연 화합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요구가 너무 클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줄 수 없고 줄 수 없기 때문에 신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히딩크 5대0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이야기를 하면 비전과 전략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왜 퇴진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비전을 몰랐기 때문에. 비전 그리고 역량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으로 보라. 그래서 알맹이 외형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알맹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것은 곧 나타날 거예요. 미리 예단을 하고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린 질문은 사실 그거였었어요.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같이 패키지인 것이냐. 이준석 전 대표는 뭘 하든 막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은 좀 다른 거냐. 그거는 두 사람을 한 집단으로 묶어서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묶어서 똑같이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생각이다. 정치인 개개인이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묘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럼 당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개인이 적응을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당이 배려했을 때 만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 개개인에게 달린 것이지. 뭐 이게 아무 건 없어요. 둘이 합쳐서 어떻게 하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다.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같이 묶어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일각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이 갈 수 있는 거냐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얘기 관련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다시 돌아올까요?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하고는 같이 못 갑니까? 저는 같이 간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그분은 자신의 이의관계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윤 대통령한테 잘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바로 비난하시죠.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기존의 국힘당을 움직여온 분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갖는 어떤 정치 신의에 대한 어떤 폄하이식. 그것이 시정될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봐서는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홍준표 시장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라고 심평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조금 전에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유승민 의원은 당에서 영혼이 떠났다. 영혼이 떠났다라는 얘기를 또 했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아마 윤 대통령이 좀 정리하고 싶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심평 변호사의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홍 시장 같이 갈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은 이 당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이 수차례 언급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이 당을 지켰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지난 날 수해 골프에 관한 문제 때문에 당원권 정지가 일부 돼 있어서 당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이 만약 이 당의 기본적인 공간들을 버리고 떠나가게 된다면 그 바깥 진영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아예 없을 거라 판단하고 또 한 번 그렇게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에 대한 배신자라는 낙인을 가장 오랫동안 찍어왔던 용어사용이 바로 홍준표 시장을 통해서 나타났던 점들을 아마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준표 시장이 때로는 이준석 전 대표와 티키타카를 하지만 결국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목소리를 좀 많이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뭔가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을 거냐라는 상상력들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나가서 제대로 된 본인이 대구시장이라는 광역단체장으로 있기 때문에 핵심 플레이어로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SNS에 글 정도 쓰는 상황일 텐데요. 이런 본인이 직접 뛰지도 못하는 공간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 정도로 어리석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그런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원래 국민의힘 최고위가 없는 날입니다. 없는 날인데 김병민 최고위가 여기 와 계시죠. 그런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 최고위가 잡혔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연락 받으셨나요?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가 잡혔다고요? 9시에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국민의힘 최고위가 있는 날이 아니고요. 월요일 목요일이 국민의힘 최고위가 있는 날입니다. 아니다. 연락받은 바가 없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비공개 최고위가 있을 것인지 이 여부는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follower 1 justement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nt압 여러분이 반갑니다. 분까지PEG 첫 분은 감사합니다.